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분석 결과, 먼저 올해 초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종말이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매체들이 2012년 종말론을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그곳은 바로 인터넷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들. 이곳에서 2012년 종말론은 대재앙, 마지막, 말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함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체의 안건 설정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일지라도 그것이 특정한 매체들이 반복해서 중요한 이슈처럼 부각시키게 되면 그것을 대하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지금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입으로 또는 문수로 전해졌던 종말론을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가 순식간에 전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선 매체에 이런 파급효과를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놓쳐버린 열기구에 아이가 있다는 소동 그것은 TV 출연율을 탐낸 아빠의 자작극이었습니다. 2012년 종말에 대비해 지하벙크를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올해 종말이 온다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